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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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정신부터 2년의 말로부터 고통받으시는데 마음을 치우고 마음을 치우고 여러분들 울고 싶으신데 많죠? 오늘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외로운 마음 고달픈 마음 갈등 고뇌 5년이 되겠습니까?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치유되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울고 싶은데 여러분의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치워드십시오 아멘 90년 5월 24일날 파신부님이 오셔서 외국 성모님 상품 여러 개를 가져오셨어요 성모님한테 넣어주라 그러셨어요 저는 나주 성모님 눈물과 피눈물 사진도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꺼냈는데 외국 성모님 상품에는 기름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주 성모님 눈물과 피눈물 사진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많이 성모님 너무 눌렀어요 그때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셨지만 성모님께서 향을 알으셨는데 향을 가버리게 사진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또 사진을 조금씩 조금씩 넣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사진만 넣은 것이 아니라 또 향이 철 있잖아요 그것도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그렇게 넣어서 그래서 우리 맛있는 분들 사진을 하나씩 넣어드리고 또 넣어서 나눠드리고 또 넣어서 물도 갖고 또 나눠드리고 저는 이제 맨날 주기를 원하니까 저는 없어도 항상 있다고 센치니까 항상 줘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향이 철 잘라가지고 거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때 인천 나중임한테도 그 향이천을 하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중임이 만났을 때 그 향이천을 비닐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선물도 소개라기를 넣었는데 그 선물도가 길무로 이렇게 다 번졌어요 그리고 나중임이 호주머니에서 일부로 꺼내는데 옛날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나중 성범인 사랑메세지 책이 있었어요 그걸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이 다 달았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호주머니 넣고 또 보시고 또 넣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랑메세지를 이렇게 달할도록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 이 나중 메세지는 성경에 주의서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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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향이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이천 어딨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동생이 아파서 동생을 쫓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5,7짜리 성모님 피물사진 성모님 여기 여기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물사진 하나를 미국에 정연이 말하는 종량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종량수님께서 비닐 속에서 향이 계속 나오니까 신부님들 수사님들 또 수녀님들 또 식약을 한 200명 정도 거기 사진에 엄지손가락 넣어서 여기다가 식장을 그어주시는데 향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놀러고 그런데 찌고 찌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이제 말입니다 아멘 도요를 해줘라 그 저기를 주셨어요 아무나 도요 안하거든요 평신도들은 도요를 안해요 근데 그 은청을 주법을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부의 향료 도요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은청을 모두 다 받으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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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